네 안녕하세요 버벅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오븐투 환경에 워드프레스 환경을 구축을 했을 때 이 IP가 갑자기 바뀌어서 로컬 로스토로 접속을 했을 때 접속이 안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그냐면 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IP의 설정 부분에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 설정 부분에 어떤 주소값을 URL 주소를 그 IP 주소를 등록을 해서 이제 리덱션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보통 vmware에다가 워드프레스 환경을 구축해서 어떤 테스트 환경으로 구축을 한다면은 보통 IP를 고정으로 하지 않고 DHCP로 보통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보안 때문에 제가 이제 플러그인 취약점이나 테마 취약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워드프레스 환경들을 많이 구축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바로 전까지는 접속이 좀 잘 됐어요 그다가 문제가 뭐냐면은 아래쪽에 잘 보시면은 금방 전까지 잘 접속했던 것이 아래쪽에 19168.165번이라고 IP가 이제 커네팅을 시도로 합니다 이걸 이제 워드프레스에 등록이... 등록된 IP로 가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로컬로스트로 접속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19168.165번이 WP 어드민으로 해서 여기가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165번으로 로컬로스트로 하고 접속을 하더라도 이렇게 리덱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접속이 이제 정상적으로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IP가 저희가 새로 하다 보면 새로 이제 VMA를 실행하고 아니면 오랜만에 실행하다 보면은 IP가 바뀌게 돼요 계속 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러분들이 어떻게 쉽게 이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설정을 바꿔야 하는 건데 저희가 못 바꾸는 거죠 예 못 바꿉니다 여기는 계속 컨택팅이 페일이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WP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 정보하고 그 다음에 WP 사이트 URL 이 정보 두 개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바꾸는 것을 어디에서 바꾸냐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그 다음에 컨피규 파일 이 두 곳 쪽에서 이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저희들이 바꾸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190번으로 이제 IP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저도 요것을 이제 190번으로 맞춰놓고 요거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MySQL에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쪽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Show Database 확인해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워드프레스 데이터베이스죠 워드프레스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사용을 할 것이고요 이 바꾼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 업데이트 정보 요것을 그대로 제가 붙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WP 옵션 정보에 들어가서 요것의 옵션 밸류 값을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워드프레스라는 곳에다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요쪽에다가 로컬 쪽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W 그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디렉토리가 있으면 요런 식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요렇게 IP URL 주소만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이트 URL 쪽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동일하게 바꿔주는데 요 부분이 사이트 URL이죠 자 요것을 또 화면을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 사이트 URL 그래서 사이트 URL 주소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죠 지금 화면이 좀 헷갈리는데 하나는 저희가 홈 디렉토리 홈 아니 홈 URL 주소죠 홈 URL 주소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적으로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URL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바꾸면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치했던 워드프레스 환경에 보시면은 wp-config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 설정 파일이죠 그래서 요거를 vip을 이용해서요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을 할 건데 원래 요 정보가 현재 여기 그 추가하려고 했던 요 정보이죠 디파인 정보가 요것이 없어요 요것이 없는데 요것을 아무 곳에나 추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요 어디다가 추가할 거냐면은 보통 이제 디파인 하는 부분에다가 같이 추가하는 것이 좋겠죠 헷갈리지 않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추가하면 되고요 그래서 에디트 한 다음에 패스 누른 다음에 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홈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설정하면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 쪽 그것이 설정하는 거하고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0번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로컬 로스트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뭐 로컬 로스트는 이제 여기 여기 우분투에서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로컬 로스트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는 아까 바뀐 거기 그 IP로 접속을 하시면 된 거고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190번 대로 다 이렇게 링크가 걸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로컬 로스트에 WP 어드민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뜹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이렇게 가상 환경에다가 그냥 동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결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려면은 고정 IP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이제 도메인하고 연결을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 환경에 어떤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적으로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넷